1. 다음 중 실내 디자인의 대상 공간이 아닌 것은? 3. 도시 조경 2. POP 광고의 기능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3.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충동 구매를 방지한다. 3. 디자인에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 기법의 첫 단계는? 4. 아이디어 스케치 4. 잡지 광고의 종류 중 뒤표지에 실리는 광고는? 4. 표지 사면 광고 5. 디자인 조건과 특성이 옳게 나열된 것은? 3. 심리성, 독창성, 감성적 활동, 비합리적 요소 형성 6. 잘 그려진 포스터인데도 불구하고 보기 어렵고, 내용 전달이 모호하다면 그 포스터는 무엇이 문제인가? 2. 기능성 7. 바코드는 각 포장 표면에 굵기가 다른 수직선과 그 밑에 숫자로 인쇄된 기호이다. 바코드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4. 계산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시간이 늦다. 8. 다음 중 유사, 대비, 균일, 강화 등이 포함되어 나타내는 디자인의 원리는? 2. 조화 9. 일정한 모듈을 이용하여 만든 가구로,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기구를 만들 수 있어 주거이동이 잦은 현대인의 생활에 적합한 구조별 가구의 종류는? 3. 조립식 가구 10. 제품 디자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인간의 감성에 맞춘 순수 예술이어야 한다. 12. 선의 조형적 표현 방법 중 단조로움을 없애주고 흥미를 유발시켜 활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것은? 3. 사선 12. 다음 중 스케치의 역할이 아닌 것은? 2. 형태나 색채, 재질감을 실물과 같이 충실하게 표현한다. 13. 기계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일 공작연맹을 결성한 중심인물은? 2. 무태지우스 14. 실내 디자인을 구성하는 실내의 기본 요소로만 연결된 것은? 2. 바닥, 격, 천장 15. 그림에 해당되는 착시는? 2. 크기의 착시 16. 다음 중 시장의 확보 및 확대를 위한 전략과 관련이 없는 것은? 4. 제품의 단순화 17. 패키지의 기능 및 역할 중개폐의 이용이 쉬운 조작, 적절한 무게, 누구나 사용 등과 관련한 것은? 1. 편의성 18. 유사한 배열이 방향성을 지니고, 하나의 묶음처럼 지각되어 공동 운명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 게슈텔트 원리는? 4. 연속성의 원리 19. 선의 조형 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선을 끊음으로써 이체를 느낀다. 20. 흑백의 강렬한 조화와 이국적 양식, 회력적, 생체적, 여성적, 유기적 국선, 비대칭 구성이 특징이며, 윌리엄 브래들리, 오브리 비어질리, 가우디 등이 대표 작가인 디자인 사조는? 3. 아르누보 21. 동시대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동일한 공간 영역에서 원저본색의 영향으로 생기는 대비이다. 22. 대칭형인 물체의 외형과 내부의 구조믹 형태를 동시에 표시하는 단면도는? 1. 반단면도 23. 푸르킨의 현상의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2. 조명이 어두워지면 적색보다 청색이 먼저 사라진다. 24. 치수기입 시 치수 숫자와 기호의 표현이 잘못된 것은? 2. 3T 25. 빛을 감지하는 감광세포인 간상체가 지각할 수 있는 색은? 4. 회색 26. 다음 중 일반 색명은? 3. 어두운 회색 27. 색의 감정에 대한 설명이 오른 것은? 4. 명도가 높은 색은 주로 밝고 경쾌하다. 28. 빨강의 색상 기호를 먼셀 색체계에서 5R 4-24이라고 표시할 때 5R이 나타내는 것은? 2. 색상 29. 티자와 삼각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3. 수직선은 티자 위에 삼각자를 놓고 위에서 아래로 긋는다. 30. 명도와 채도가 유사한 동일 색상 배색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3. 정적인 이미지 31. 동일한 주황색이라도 빨간색 배경 위에 주황색은 노란색 기미가 노란색 배경 위에 주황색은 붉은색 기미를 많이 보이는 것과 관련한 대비현상은? 2. 색상 대비 32. 다음 중 생동감, 열정, 활력으로 정열적인 이미지의 배색은? 3. 빨강, 주황 33. 두 색이 서로의 영향으로 본래의 색보다 채도가 높아지고 선명해지며 서로 상대방의 색을 강하게 드러내 보이게 되는 대비는? 4. 보색 대비 34. 가시광선 중 파장 범위가 가장 긴 색은? 1. 빨강 35. 투시도법의 기본 요소는? 4. 시점, 대상물, 거리 36. 현재 한국산업 표준으로 채택하여 사용되고 있는 색채계는? 2. 먼셀 색채계 37. 그림과 같이 물체를 표현하는 투시법은? 2. 육압 투시 38. 그림과 같이 원기둥에 감긴 실의 한 끝을 늦추지 않고 풀어나갈 때 이 실의 끝이 그리는 곡선은? 2. 인벌루트 곡선 39. 그림 중 회전 단면도는? 3. 다음 평면도법 중 같은 면적 그리기가 아닌 것은? 2. 다음 중 불규칙한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것은? 2. 운영자 42. 인쇄물의 표면에 박막을 씌워 오염을 방지하고 내수성과 광택을 향상시키는 후가공은? 2. 라미네이팅 43. 입자가 거칠고 점력이 부족하나 불순물 함량이 적어 백색이 많은 1차 점토는? 4. 고령토 44. 오그 등의 내수화판이나 묵제품의 접합에 널리 사용되는 접착제로 사용 가능 시간이 길며 고온에서 즉시 접합되는 접착제는? 4. 멜라민계 접합제 45. 펄프의 제조 방법에 의한 분류 중 원료를 약품 처리와 기계적 처리를 범용하여 만든 펄프는? 1. 세미케미컬 펄프 46. 다음 중 유기재료에 속하는 것은? 1. 목재 47. 필름을 인화하였을 때 검은 흠집선이 생기는 원인은? 2. 필름의 유재층이나 필름 뒷면의 흠집 48. 스트릿 퍼블 페인트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얇게 도장해야 한다 49. 파일 포맷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2. 피트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비트맵 이미지의 저장 방식 50.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파일 포맷이 아닌 것은? 1. CPT 51. 명도 요소와 빨강 녹색, 노랑 파랑에 이르는 두 가지의 색상 축을 기준으로 색상을 표시하는 컬러 방식은? 1. 레드 보드 52. 컴퓨터 작동 시 정보를 기억할 수 있고 전원이 꺼지면 지워지는 메모리는? 1. 랜덤 액세스 메모리 53. GUI를 바탕으로 하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휴지통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디스크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디스크 관리에 용이하다 54. 컴퓨터 디지털 신호의 기본적인 0과 1의 전기적 신호체계를 의미하는 용어는? 1. 바이너리 55. 다음 중 스캐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해상도의 단위는 LP이다 56. 입력 장치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3. 정보를 기억하고 기억한 정보를 처리한다 57. 3D 오브제의 표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상 만들어진 무늬와 2D 이미지를 적용하여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3. 맵핑 58. 해상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59. 배지어 곡선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4. 수학적 데이터로 이미지 처리 및 리터칭에 주로 사용된다 60. CIP를 제작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벡터 이미지용 소프트웨어는? 3. 일러스트레이터 60. 비율 유용하게 쓰이는 조그마한 비율과 60. 비율 유용하게 쓰이는 방탄소와 60. 비율 유용하게 쓰이는 방탄소에 관중하여